kcr 뉴질랜드인 대다수가 코비드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연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허브와 여론지사 기관 리드 리슬치가 최근 뉴질랜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7.8%가 오미크론이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를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국경 봉쇄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6.3%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오미크론이 확산했을 때 락다운을 내리는 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45.8%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와 아니다가 각각 44.5%와 44.3%로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신다 하던 총리는 그러나 코비드19 신호등 체제 아래서 더 이상의 락다운이나 국경 개방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모델링은 뉴질랜드의 오미크론 발병이 커질 것이며 향후 몇 달 안에 1일 입원 환자가 최대 800명에 이르면서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링은 2022년 1월 23일 오미크론 지역 감염이 감지되기 전에 수행된 테프나아 마타티니의 코비드19 모델링 아우테아로아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모델링은 또한 백신 접종과 부스터 접종률이 현재의 코비드19 지역사회 발병 발전 방향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부스터 접종률과 강화된 공중보건 조치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링은 이미 2월 1일경에 200명에서 800명 사이의 최고 1일 입원 환자를 예측했습니다. 또한 전파율에 따라 800명에서 3,300명 사이의 1일 입원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현재 오미크론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병되기 때문에 코비드19 모델링 아우테아로아에서는 국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모델을 보정하고 지역 감염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면 다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학교가 계약하면서 코비드19가 이미 일부 교육시설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양상과는 달리 학습에 큰 방해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화요일 오전 현재 뉴질랜드 전국의 14개 학교와 10개 유아교육기관에서 확진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테페 아론우이의 쇼테디는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으며 밀접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파쿠랑가 칼리지와 3개의 유아교육기관에 코비드19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부는 학기가 시작된 후 학교 내 코비드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며 백신 접종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며 백신 접종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학교 내 전파 위험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의 모든 직원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며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오미크론이 뉴질랜드가 직면한 마지막 코비드19 변종도 아닐 것이며 뉴질랜드의 보건 시스템이 다가오는 겨울 시즌에 처리해야 하는 유일한 질병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여름 휴회가 끝난 후 적색 신호 설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며 일상적인 120명의 의원 중 절반만 참여하면서 어제 개회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2022년 정부 의제를 제시하면서 국회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총리의 성명서는 코비드19, 주택, 범죄, 기후변화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던 총리는 전문가들이 조우는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종은 아닐 것이며 뉴질랜드는 올해 새롭고 다른 변종에 직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정부는 학교와 조기 학습 서비스를 계속 개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폐쇄는 학교 또는 서비스에서 심각한 발병, 운영을 불안하게 만드는 직원의 부재 또는 지역 폐쇄로 인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간주된다며 학부모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던은 건강조치, 백신접종, 양호한 위생과 최대한의 자연환기가 잠재적인 오미크론 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신 증거들은 학교 폐쇄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 폐쇄는 교육 불평등 확대, 정신건강 악화, 행동장애, 사회적 고립, 가족 스트레스, 가정폭력과 식량 불안정을 포함해 어린이에게 심각한 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폐쇄는 또한 마을이와 태평양 어린이들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어린이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올해 겨울 캠페인을 위해 25만 개의 무료 독감 백신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대 200만 명의 키위들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리틀 장관은 독감 백신은 COVID-19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으며 조스다박스 대상포진 백신을 제외한 COVID-19 백신과 다른 백신 사이에 간격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틀 장관은 보건약품부가 위험에 처한 인구의 적격 연령을 낮추고 잠재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젊은이들을 포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무료 독감 백신의 적격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임산부 65세 이상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은 무료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하의 기준 환율은 796원 1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4원 1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8원 20전입니다.